이어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책 살려주식시효의 저자인 박종석 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자책하지 말고요. 또 어떤 과정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됐던 본인이 결정한 것이니까 남탓하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 우량주는 결국 나의 본업이니까 주식보다 나의 일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내일부터 일상은 시작되고요. 또 주식시장도 열릴 텐데요. 이 조언 한 번 더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책하지 말자 남탓하지 말자 그리고 본업과 일상에 집중하자. 2월 2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이적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오전 11시 12시까지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설 연휴 내내 저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저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앞서서 그 조언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자책하지 말자 남탓하지 말자 그리고 본업과 일상에 집중하자. 벌써 설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일상 새로운 주식시장이 또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마음이 뒤숭숭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또 우리가 하면 됩니다. 또 맞닥뜨리면 된다. 우리가 강한 멘탈로 한 번 부딪혀 보자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저희가 목돈 만드는 노하우에 이어서 오늘은 설이니까 복을 좀 얹어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특집으로 또 갑니다. 설 특집 복돈연구소. 오늘은 투자 전문가이면서 아빠이기도 한 두 분을 모실 텐데요. 먼저 직장인 투자 전문가죠. 샌드타이거 샤크 박민수 씨와 위 대한 투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ETF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목돈연구소의 원년 멤버 원년 패널이기도 했었죠. 책 서민의 부자되기 습관의 작가이신 강용수 씨. 부자 아빠 강용수 님과 함께 위 대한 유산.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 버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돈연구소 목돈연구소 설 특집 복돈연구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 정말 많죠. 그중에서도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바로 이분께 물어봐야 합니다. 직장인 개인 투자자면서 주식 강사 또 책 작가이기도 합니다. 샌드타이거 샤크 박민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서 주식 시작이 좀 어려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함을 가지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리드 음악과 함께 같이 등장하셨습니다. 샌드타이거 샤크 박민수 님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휴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렇죠?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연휴 고속도로에서 상당 시간을 보내죠. 저는 이제 고향이 전라도라서. 어디십니까?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이요. 내려가는 날 7시간씩 걸립니다. 전주는 자주 가는데 저희 목돈연구소에서 완주를 한 번 소개해 본 적이 있었어요. 완주도 혹시 자주 가시나요? 완주. 완주는 전주의 위성도시인데요. 생각보다 자주 안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완주가 뜨고 있다. 이런 뉴스는 못 들으셨나요? 지금 BTS가 한 번 갔다 오고부터. 아닌가요? 그래요? 완주가 뜨면 저희 한옥마을도 같이 뜨니까요. 좋네요. 한옥마을은 이미 성장한 관광지죠. 제가 종갓집 종손이거든요. 전주에서 지금 우리 종손 역할을 하시고 바로 이 코너를 위해서 올라오셨다. 네. 전을 붙이자마자 바로 올라왔습니다. 전주입니다. 작년 10월에 부의 시작이라는 신간을 내고요. 목돈연구소에 그때 나오셨습니다. 그 책도 지금 보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고요. 책 내기가 참 힘든 건데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그래도. 네. 세뱃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이번에 그때 번 인세로? 네. 책 쓸 때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죠. 노력에 비해서 또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 데 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란 나와 가족이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채우는데 꼭 필요한 습관이다. 제가 그렇게 썼나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설 직전에 주식시장 이걸 보면 이게 누가 누굴 풍요롭게 해도 이런 산탄과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가지수를 거꾸로 뒤집어보라는 말씀을 주변에 많이 드리는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오히려 이렇게 급 나갈 때가 싸게 사는 매수의 기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골랐다고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한 번 사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플랜 B가 없다 보니까 대책이 없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질 때마다 한 번씩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들을 미리 세워두자. 그러면 주가지수가 이렇게 급 나갈 때 오히려 좋아.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현금 비중이라는 게 늘 어려워요. 그래서 늘 쏟아붓게 됩니다.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못 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항상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레벨이지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흔들리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조금 꺼내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하고 저는 똔또이 되는 순간. 갚습니까? 마이너스 통장은. 추가 매수 들어간 비용들은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조금 해제하면서 가는 거죠. 적어도 마이너스 통장은 손대면 안 되겠네요. 평소에는. 평소에는 그냥 두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급 나갈 때마다 내가 최초로 세운 원칙에 따라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는 거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렇게 한번 우량기업이라고 하면 예전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삼성전자를 10% 빠질 때마다 9번 사보자. 그러면 내가 이기지 않겠느냐.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가 사실 무너지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 무너질 때마다 계속 사보자. 그러면 네가 이길까 내가 이길까. 제가 이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물 탈 때 구간도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작위로 막 타잖아요. 그러지 말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때 들어간다. 추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건 원칙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246점법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너스 20% 손실 볼 때마다 최초 매수가 대비 20% 무너질 때마다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지금 아마 웬만한 주식 투자자분들이 3, 40% 정도씩 손해보는. 그렇죠. 마이너스 3, 40이 많아요. 시점이잖아요. 금리 인상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럴 때 또 세상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플랜비 입장에서 1차 매수하고 또 떨어진다면 2차 매수. 이런 관점으로 좋은 기업을 한번 계속 지켜보자. 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려요. 이 246점법을 그때 들으셨었을 때는 마이너스 21대 물을 탔어야 될 텐데 아마 지금 많은 흐름들이 보통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마이너스 15대 타고 마이너스 18대 타고 그렇죠? 마이너스 22대 타고 그게 아니라 샤크 박민수 씨는 마이너스 20대까지 기다렸다가 타고 그렇죠? 마이너스 40 기다렸다가 타고. 일단 합리적인 좀 의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 살 때부터 내가 어떠한 플랜비가 올 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좀 충분히 분석을 하시고 확신이 들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내 주식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주식이 내릴 때는 사실 투자의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기업들 성장하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저것 어려우면 고배당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도 안전한 투자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설 특집으로 저희가 복돈, 복돈연구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집이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부자되는 마인드도 있고요. 특히 주식 관련해서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의 이야기였는데요. 저희가 우리 샤크 박민수님을 모신 이유는 ETF 전문가이시고 해서요. 오늘 이걸 이제 추천을 해 주신 겁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ETF. 이게 그렇죠. ETF라는 건 중장기 투자이기도 하니까 자녀들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 바로 들어가서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ETF. 뭔가요? 일단 우리 요즘 들어서 자녀들에게 미성년자 특히 자녀들에게 주식계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보다 ETF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측면. 첫 번째 ETF는 망하지 않잖아요. 개별 기업들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요. 또 기업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기초지수를 따르는 펀드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상장 폐지가 없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량기업 위주로 우량한 것들만 모아놓는 그 기초지수 교체 활동이 있고요. 그렇죠. 기업이 나쁘다면 쫓아내죠. 그렇죠. 다른 헬도 끼워놓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유하기에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면 바이오기업 대신에 바이오기업을 추정하는 ETF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ETF를 우량한 것들만 모아놓은 ETF로 자녀에게 증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주시죠. ETF 하면 좀 다 뭐 이렇게 할 테니까. 섹터별로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배당 측면에서. 언급 많이 나오죠 요즘에. 그러니까 이 ETF의 주가가 내리더라도 매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특히 배당주들이 안정적으로 흐르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급나갈 때도 주가가 일정 구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배당과 관련된 ETF,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라든지 금융 관련 증권, 은행, 보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름에 고배당이 들어간 ETF들이 고배당 ETF거든요. 그래서 배당 관련 기노흡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산업이 성장하는 섹터들을 좀 눈여겨보자. 그러면 10년 후 한 10배 이상 성장한다는 그런 섹터들이 어딘가. 첫 번째로는 전기차 산업을 둘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관련된 그런 메타버스 ETF도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대면 이슈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의 성장주 산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아닐까 싶은데. 올해만 놓고 보면 가치주 성장주에 있어서 올해만큼은 가치주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기준으로 보면 우리 샤크 박면수 씨는 오히려 성장 ETF가 더 맞다 이렇게 보시나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산업이 성장을 계속하거든요.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도 2030년 되면 시장이 한 10배 정도 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시장이 커가는 산업들을 오히려 이렇게 주식시장이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래서 우리가 세뱃돈 드렸지 않습니까? 세뱃돈 줬는데 그런 세뱃돈들을 항상 정립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크게 망가졌을 때 한 번 크게 이렇게 증여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긴 호흡으로 볼 때는 시장은 성장한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이런 변수들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만 우리는 10년 또는 20년 이렇게 긴 호흡으로 증여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정립도 그 정도로 하겠죠. 10년 정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성장하는 섹터들을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망가졌을 때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증여하는 것도 싸게 사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이태일까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대표지수. 이도 저도 어렵다고 하면 미국의 대표지수. 특히 나스닥 섹터. 오히려 나스닥인가요? S&P500이 아니라? 일단 S&P500은 안전성 측면에서는 좋긴 한데요. 우리가 10년 정도 긴 호흡을 바라보는. 잔여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S&P500이나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의 10년간의 주가 상승폭을 보면 나스닥이 가장 상승폭이 커 왔거든요. 이런 과거의 경험치들을 본다고 하면 미국의 대표지수. 글로벌하게 가장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섹터 부분이 미국의 주가 지수, 대표지수 아닌가. 그동안의 한 10년간의 그런 기록들 봐더라도 미국이 가장 높았거든요. 워렌 버핏과 해지펀드가 과거에 한 번 경쟁을 했었는데요. 워렌 버핏 선생님은 미국의 대표지수의 상승폭이 클 거다. 해지펀드는 자기들의 어떤 해지펀드의 수익률이 더 높을 거다.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결국 워렌 버핏 선생님이 이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도저도 어렵다라고 하면 대표지수를 추정한다고 해서 결코 수익률이 나쁘지 않더라. 그런 측면에서 대표지수, 배당, 성장산업을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우량기업에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 주식시장 ETF에서 이런 반론도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애는 한국인이고 나는 코스피 200 ETF를 하고 싶은데 왜 S&P 500 ETF나 그 지수를 나스닥 ETF라고 하신다면. 세상에 좋은 기업들은 다 미국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시장 규모나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대표지수 ETF라면 미국의 대표지수를 좀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얘기 좀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시장의 신뢰도 같은 것들. 그렇죠. 물적분할 일수 같은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또 이런 어떤 ETF를 왜 S&P 500 나스닥 ETF 이야기를 하셨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 자녀들과 관련된 것 중에서 절세 전략에서 2천만 원 신고도 갖고 오셨고요. 주문 대리인 등록 이것도 좀 테크닉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증여는 10년 단위로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되고요. 비과세잖아요. 비과세죠. 그런데 비과세만 믿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2천만 원을 증여를 했는데 나중에 2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과세 당국은 증여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이더라도 2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꼭 하신 다음에 이렇게 주식 투자로 연결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증여하고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문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주문을 대리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는 자녀가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단지 주문만 대신해서 해 준다. 이 주문대리인 등록도 과세 당국의 어떤 증여세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그런 이슈가 발생됐을 때 아버지나 부모는 주문만 대리했다라는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계좌를 만드실 때 주문대리인 등록 신청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 친구들이 아이디어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아 딸아 이러면서 어떠니 LG에너지 솔루션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면 학교 가야 되니까 이 친구들이. 친구들이 부모가 하게 하려면 나를 주문대리인으로 한다 이런 등록인가 봐요. 그렇죠. 우리 아이 워렌 버핏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워렌 버핏 선생님은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가 증권맨이기도 했지만 누나와 100달러를 투자를 해서 그 100달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누나가 계속 조금 올랐으니까 팔아라 팔아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본인이 그 100달러를 얼마 안 있어서 팔고 보니 그 100달러가 조금 있다 보니까 두 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의 어떤 노하우를 그때 이렇게 터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아이들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좀 계속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시키는 게. 대화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하고 실제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주문대리만 해 주는 그런 걸 통해서 자녀의 어떤 투자 마인드를 좀 길러주는 것도 마인드 세트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꼭 주문대리인 등록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꼭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너 그럼 이걸로 결정한 거야. 이거 땡땡 이걸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문하시고요. 또 2천만 원까지의 비과세 부분이 있어서 꼭 증여세에 신고를 하시라. 왜냐하면 그 2천만 원이 자녀가 정말 워렌버핏이어서 2억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에게 번 돈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취득하려고 할 때 과세당국에서 뒤늦게 증여세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증여할 때는 비과세 구간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어떻게 3억이 있어. 이렇게 당국이 얘기할 때 그렇죠? 딱 신고했다. 8년 전에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복돈연구소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관련해서 주식 투자 부문이거든요. 총평을 좀 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주식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은 꼭 알려줘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좀 자녀들에게 투자라는 마인드를 좀 일찍 깨워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젊어서 돈이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젊은 것들이 돈 밝힌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 스마트하다. 그리고 너는 참 똑똑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금융 분야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관심해지고 무관심하니까 사실 투자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일찍부터 그런 부분에 좀 깨어 있다 보면 나중에 워렌 버핏이 우리 아들이 될 수 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15살 때 핀볼 기계를 동네 이발소에 이렇게 맡겨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 소환을 발휘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도 그런 투자 마인드가 길러지면 어린 나이에 창업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도전들도 해보는 사실 대기업만으로는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도전들을 많이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나올수록 우리의 산업 구조도 좀 바뀌니까요. 미국처럼 그런 스타트업들이 성공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 마인드를 자녀들에게 좀 길러주자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투자 마인드가 좀 모호하기도 하지만요. 우리 샤크 박민수 씨의 책도 있고요.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투자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을까. 많죠. 이런저런 조언들을 담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한 번에 이렇게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매달 내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서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자녀의 계좌에 이체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시장이 크게 망가졌을 때 이럴 때 과감하게 증여도 추가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거기까지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설 특집 복돈연구소 위대한 투자 샌드타이거 샤크 박민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